서준이 지금 뭐해? 응 무슨 공사하는데 지금? 뭐 집을 짓는거야? 응 나무로? 여기 들어가야 돼 어디? 여기 터널도 파고 안에다 집을 짓는다고? 응 나무로? 응 시안아 떡 좋아해? 떡을 왜 좋아해? 응 누구 닮았어? 응 응 어 어디 정리세요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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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시안아 잠시만 시안아 잠시만 시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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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서준씨 여기는 울산 대공원입니다 네 서준씨는 울산 대공원에 뭐 보러 왔나요? 나비요? 나비요? 네? 이 나비생태공원에 몇 번 왔나요? 어 세번이요 세번요? 오 오 오 아 다음에는 여기 오지마요 아니요 다섯번째잖아요 여섯번째로 올건가요? 네 그렇다 다섯번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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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Statut 이거 술아니야 지금 아침인데 어떻게 술을 먹어 술 먹구 있잖아 술 energies 술안이야 구름산이야 술 먹고 있잖아 이게 왜 술병이야 이거 술병 아니야 술병 말자 안녕